케플러 가하쿠 비주식한 윙윙헨 안녕하세요! 아저씨의 케플러 매니신벤 지금부터 도전하는 컨텐츠는 데뷔 곧 윙윙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새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제한 시간은 저희 데뷔의 날짜 9월 7일 97초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자 스타트! 아 그림이 잘 그릴 수 있을지? 알겠습니다만 잘 그릴게요 연습을 하셨는데 어떡하지? 잘 그리게 아름다워 어렵다 그릉그릉 오와리마시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스케치를 좀 하면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림보다는 의미를 좀 중요시 알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윙윙이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고요 한 명이 아니에요 사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그랬을 텐데 우리는 함께 간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려보긴 했습니다 네 응 이제 격론의 유진이었습니다 またね またね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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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